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혹시 뭐 리더나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공유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줘서 같이 나는 당독하고 다른 사람들을 듣게 할 수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니들 또 인사해야지 월월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한국교회의 성도만큼 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이 성경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파, 마늘, 감자, 고춧가루 뭐 이런 재료들을 사실 여러 수십 수백 가지의 요리에 사용할 수 있듯이 성경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원재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내어서 낭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풍성해지겠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과연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카라 하면 뭐 이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은 바로 낭독하다, 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제사장은 이 성경 등사문을 만들어서 왕 옆에 늘 옆에 있으면서 성경을 늘 읽어주라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초막절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왔는데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은 성경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낭독하면 백성들은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낭독하는 말씀이 있고 또 니에미아서 8장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도 매일같이 그들이 집중해서 했던 게 바로 성경을 낭독하고 듣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골롯에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고 또 다른 사람들 읽어주고 계속 서로 돌려서 읽으라고 합니다 낭독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낭독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시대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아주 희귀했고 그 희귀한 성경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용도를 낭독하기 위한 용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학적인 구성은 기본적으로 낭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가장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바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짧게 제가 이 성경을 낭독했을 때 유익을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낭독하게 되면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게 되면 우선 발음 기관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날 때 공명 기관이 움직이게 됩니다 읽으면 이 호흡 기관이 같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공명, 호흡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또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죠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 낭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앉아서 생각하면서 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 우리의 몸을 다 사용해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이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갑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주제를 제가 정리하고 싶을 때는 먼저 녹음기를 들고 그 중요한 주제를 먼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내 소리가 귀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온 소리를 다시 뇌에서 분석해서 더 명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저자의 마음에 훨씬 더 크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공명되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단 고저, 장단 고저라는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죠? 막 성경을 읽을 때 와와와와와 이렇게 막 읽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좋은 오늘 보니까 좋은 어플이 하나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따라 읽는 성경통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에 어플이 개발이 됐고 아이폰까지 아이폰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따라 읽는 성경통독이라고 제가 우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무료인 것 같습니다 무료네요 무료 무료 평가가 5.0 따라 읽는 성경통독이라고 새로 어플이 나오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플을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낭독하고 그리고 낭독뿐만이 아니라 이 낭독했던 소리를 내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소리를 내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녹음한 소리를 공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SNS에 그래서 낭독 위주로 낭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따라 읽는 성경통독 어플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요 쓸모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다음 넘어가고 한번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사용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2장 자, 통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독 시작 3,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이크에 접근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같이 말 빠른 사람은 이렇게 가면 되게 힘들죠 그러면 통독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속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요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그러면 이제 1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0편 또 10편 23편 예, 10편 23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 녹음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의 통독 듣기 나의 통독 듣기로 들어가서 자, 10편 읽었던 거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그대로 알아서 녹음을 해 줍니다 그리고 SNS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보낼 수가 있네요 카톡으로 해서 제 와이프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바로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톡방에 성도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공유해서 혹시 리더나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공유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줘서 같이 나는 당독하고 다른 사람들을 듣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통독 어플 활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풍성한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